지금 민주당에서는 일요일 회담 전까지 최상병 특검 발의 좀 해라 라고 일종의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당내에서?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럼 논의도 전혀 없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죠.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의 제3자 특검법을 받겠다고 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관훈 토론회를 할 때 그때가 좀 공식적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사를 좀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민주당도 그 특검법에 대해서 좀 우왕장하다가 그때서야 의사표현이 좀 된 것이거든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제보공작 의혹도 추가할 수 있다? 있다. 추가할 수 있다. 어제 나왔죠 그 발언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이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면 저희 여당 대표의 어떤 입장을 잃은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이치는 좀 약간 다르죠. 왜?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는 거기 맞습니다.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쳐야 되거든요. 또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 당론이 뭐였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받지 않는다는 게 당론이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과의 소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부터 한동훈 대표께서 사실할 일은 국민 여론도 수렴하는 것. 또 대통령실과의 조율. 또 원내와의 협의.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필요한데.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시간을 압박하고. 자꾸 성과를 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기다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 출마 시기에 이미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물론 당대표 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 특검과 관련해서 108명의 소속 의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불확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을 것이라고 제안이 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먼저 한대표께서 의원들을 직접 만나고 이렇게 소통을 깊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요? 그러면 그게 어떤 가부간의 결정이 나는 건 어느 시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출마 선언을 한 게 6월 23일이었는데 그때도 공수처 수사 결과가 아마 내가 대표 취임하고 나서 그 기간 사이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저희도 8월 중에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좌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맞았고 대통령실의 입장도 맞았고.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처리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게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acompan red x detto decimal 取회 4월 5월 5월 6월 5월 7일 9월 또 10월 pak